살충제 달걀부터 바람 생리대까지 더 건강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 사용한 약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약의 두 얼굴에 대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 정진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독성에 대해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성학자라고 분류가 되어 있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독성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까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건강에 좀 영향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실험실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노출이 유해 화학물질이 다를 때 노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보호하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독성학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독성학이라는 약, 식품, 공기, 물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해롭다면 얼마나 어떻게 해로운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한 약이 부작용이 없는지 또는 해독제를 개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를 위한 기준치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독성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앞서서 약의 두 얼굴에 대해서 조명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책을 하나 내셨어요.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라는 책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처럼요. 위험하지만 위대한 두 각도에서 글을 갖다가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약들이 도구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게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 부작용으로 전 세계에서 1만여 명의 기형아가 뛰어난 사건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제라든가 마취라든가 백신, 항생제 같은 위대한 약들은 수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글을 썼습니다.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안 그래도 요즘 독성 물질이 곳곳에서 검출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살충제 달걀 같은 경우에 식약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죠. 하루 동안 126개, 평생에 걸쳐 매일 2.6개를 먹어도 인체에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 독성학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식약처에서 인체의 유해 가능성을, 급성, 독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단기간에 많은 양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 시나리오로 검토했는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성, 독성 시나리오는 농약 생산 공장의 작업자라든가 아니면 농약을 살포할 때 중독되는 작업자들, 인체 유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나리오 자체가 좀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데 뒤에 살충제 농약의 만성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식약처가 발표를 했는데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섣부른 발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 살충제 오염된 달걀을 먹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고 결혼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섭취 기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아직 그런 것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니터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를 갖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그런 사실을 알 수 없고요. 또 일반적으로 농약도 여러 개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농약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를 같이 쓰면 사실은 위해성이 증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판단할 때는 불확실한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학계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식약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했던 게 음식을 통해 섭취됐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살충제나 농약은 지용성이 상당히 강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인체에서 상당히 천천히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넘는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왔는지도 정확히 모르고요.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몸 밖으로 배설된다라는 발표를 보면 좀 신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걀에 대해서 기준치를 하루에 얼마를 먹냐, 한 달에 얼마 먹냐 이런 거를 평균치를 냈잖아요. 이런 평균치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런 기준치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얼마나 자주 빈도로 얼마나 양이 노출됐는지 그 자료를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모니터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먹은 양만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변수가 굉장히 많겠군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판단이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살충제 달걀이나 바람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생산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잘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제가 판단할 때도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거의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정부 관리 체계가 부실이라는 것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는 과학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학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학계에서 정말 선진국과 같이 그런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관리 시스템을 일단 말씀드리면 농식품부가 사실은 농축산물 생산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하는 부서인데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허가하고 규제한다는 게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축산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약이나 사충제를 많이 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면 생산하고 규제는 분리돼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같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농식품부의 담당 부서를 보면요. 생물질을 갖다가 안전성을 평가하고 허가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 농식품부는 사실은 허가하는 권한이 있는데 관리 부분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서요. 큰 그림을 그리고 정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람생리대 논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2년 전 한 대학 연구소에서 한 생리대 독성 실험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생리대에서 바람 휘발성 물질하고 바람성 타로 색소 등이 검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생리대 속의 유해화학물질의 특징은 뭔가 하면 피부에 바라는 그런 화장품과는 달리요. 점막이나 혈액을 통해서 직접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흡수되고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해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식약처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을 보면 포럼 알데아이드라든가 색소, 형광물질, 산할칼리 등을 갖다가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유행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학계와 식약처하고 다소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많은 연구와 검증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을 직접 독성학자로서 나와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약이라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한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약을 적절하게 잘 쓰려면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 약이라는 건 필요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지나치게 의존한다든가 또는 지나치게 기피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타민도 그렇고 슈퍼푸드, 디톡스 같은 제품이 광고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인터넷상에 보면 떠도는 그러한 가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지금 보면 사실은 이딴 그러한 연인 사태들로 인해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이야기를 한번 써야 되지 않나 이제는. 약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독이야기도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정부 관리하고 기엄주 윤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갖다가 도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추고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정진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